한글자막 by 한효정 환당고기는 지난번에도 언급했다시피 삼성기 전 상편 삼성기 전 하편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총 다섯 편이 한 권으로 묶여진 책이 환당고기인데요. 이 다섯 편마다 각각 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하려면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나중에 뒷시간에 기회가 되는대로 구체적인 내용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기 상을 지으신 분이 안함노 선생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신라시대 때 스님이시네요. 네. 삼성기 상은 신라시대 때 안함노라는 승려분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스님도 승려셨는데 이 안함노 선생님께서는 어떤 불교적 사관으로만 이 역사서를 저술하신 게 아니세요. 읽어보면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 동방의 땅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던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유불선을 뛰어넘는 그런 한쪽에 치우친 가르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안함노 이분은 신라의 십성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요. 해동의 명현 안홍이 지은 해동 성립기에는 어떤 예화가 전해지냐면 신라 제27대에는 여자가 임금이 된다. 그런데 비록 올바른 도리는 있어도 위험이 없어서 구한이 침범한다. 만일 황룡사의 구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가 침범하는 재앙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안함노가 바로 신라의 구군을 미리 내다본 거죠. 그래서 27대 여왕 바로 이제 선덕 여왕이신데요. 그분에 대한 그때의 이제 시대 상황을 미리 예견을 하고 불탑을 세우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황룡사 구층탑은 지금까지도 신라의 산보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의 보물 중에 하나다. 27대 여자가 임금이 되니. 네. 그만큼 이 사물의 이치를 통하고 다가올 미래를 미리 예견을 하고 그만큼 해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통력이 있었다라고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불교의 어떤 한 그런 가르침에만 정통한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유불선을 뛰어넘어서 본래부터 내려오던 동방의 그 가르침. 신교라고도 하고요. 진교라고도 하는데 그 가르침에 정통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치원 선생이 말씀하셨던 그 뭐죠? 신교? 현묘지도. 아 현묘지도죠. 그렇죠. 현묘지도. 그 본래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유불선을 통합하는 어떤 가치체계를 이미 해안을 갖고 계셨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삼성기 상편 내용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삼성기 하편 원동준 선생인데요. 이 원동준 선생에 대한 전문가가 계시죠. 박 씨님. 안전 전문가. 삼성기 하편을 지으신 원동준이라는 분은 자세한 행적이 전하지 않습니다. 아 행적이 전하지 않는데 왜 전문가예요? 다만 이제 세조가 팔도 관찰사에게 수거하도록 한 그 세조 실록에 보면 안암노와 더불어서 안암노 원동준의 삼성기 이걸 수거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원동준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 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일단 조선시대 이전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유립 선생 같은 경우에는 원동준을 고려대 인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삼성기 상과 삼성기 하를 비교해서 이제 환당국의 진서임을 밝힌 박병석 교수님은 원동준을 발해 시대의 인물로 비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 고려시대의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설에는 이분이 이제 고려시대의 원천석이다. 원천석이라는 분이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잠깐 살펴봤죠? 네.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보면 이 삼성기 상과 삼성기 하는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마치 신라시대 분하고 또 고려시대 원동중이지만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한 듯이 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암노의 삼성기가 먼저 발간이 되고 그 책을 읽은 원동중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제2의 삼성기를 집필한 것처럼 두 책이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원동중 선생에 대한 자세한 행적은 전하지 않는데 세조가 수거를 하라고 명령을 했던 그 도서 목록에 이 삼성기 상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수서령이라고 하죠. 우리 세조 예종 성종 50여 년 동안 그때 이제 우리 명나라의 비위를 거슬릴 수 있는 단군조선과 그 이전을 다룬 그런 사서들을 다 쓸어모으게 되거든요. 닉자처참을 하라고 했다는 그렇죠. 그 세조실록에 보면 안암노 원동중 삼성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책 갖고 있으면 목을 벨테니 빨리 빨리 내놔라 이렇게 했던 닉자처참이라는 말은 예종 때 세조 때 나온 말은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예종 1년 때 그때 이제 닉자처참이다. 숨긴 자는 다 목을 친다라고 하는 서슬퍼런. 금서죠. 그렇게 보면 이런 금서들을.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아마 안암노 원동중의 삼성기가 아마 수거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수서령에 대한 기록에는 또 나오지 않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삼성기 상과 하 삼성기 하를 지으신 이 안암노 그리고 이 원동중 선생 이렇게 두 분 삼성기 상 하를 지으셨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편이 단군색입니다. 단군색이 정말 중요하신 분이죠. 이암 선생님. 이암 선생님의 전문가. 우리 제인. 맞죠? 제가 언제 전문가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단군색에는 이제 고려 말에 행촌 이암 선생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근데 행촌 이암 선생님은 고려사라는 책의 열전. 인물들의 다른 부분이죠. 거기에도 오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경상도 고성에서 태어나셨고 고성희 씨. 이제 후손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환단고기에 있어서 고성희 씨 맥은 굉장히 중요한 혈통이에요. 왜냐하면은 단군색이를 지으신 이암 선생 그리고 태백일사를 지으신 이맥 선생 그리고 이 환단고기를 감수하신 분이 계셨죠. 해악 2기 선생. 그리고 환단고기를 세상에 대중화시키신 이유립 선생. 이분들이 모두 고성희 씨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환단일에 전해준 우리의 역사 맥과 그 정신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널리 대중화시킨 세상에 알리신 분들이 이 고성희 씨 분들이신데요. 이암 선생은 어릴 때부터도 좀 비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세 때 아버지가 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강화도 마리산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학동 초당을 짓고는 3년 동안 육아 경전이라든지 우리 고대사 기록을 탐독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부모님이나 뭐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그 강화도 마리산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뭐죠? 초대 당군때 쌓았던 참성단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 이암 선생께서는 그 어린 10세 때 그런 이제 어린 나이에도 그 참성단에 올라가서 당군 한검의 그런 역사의식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그 역사를 되새기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아 그러세요? 민족의 광명을 밝히리라. 아 그런 뜻을 어릴 때부터 품으신 거네요? 품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7세 때 문과에 급제를 하시고요. 근데 나라에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위험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진정성이 이제 표출이 되는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충수강 10년 때 류청신과 오잠 등이 고려라는 국호를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원나라의 일개성이 되고자 하는 청원을 원외 조정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려의 미국로였네. 네. 원나라에 이제 소속된 일개 국가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청원을 올렸죠. 왜 이런 사람들이 많지? 자꾸 중국이 좋다. 네. 그때 이제 이함 선생이 이제 바로 나서시게 되는 거죠. 아니다. 우리나라는 환단시대 이래로 이제 천자국으로 우리를 이제 칭해왔고 실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그런 천자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왔다. 그런데 그 다른 어떤 중국의 여느 제후들과 같은 그런 속국이라는 게 애당초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분의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고려의 그런 이제 위호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간신배들을 이제 엄하게 다스릴 것을 왕에게 이제 추청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난세 속에서 결국에는 뭐 이함 선생은 또 귀왕을 가시게 되고 귀왕을 가셨다가 귀왕을 가신 그때도 이제 주역을 연구한다든지 뭐 우주의 이치, 천문지리, 풍수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탐독을 이제 계속 하시게 되는 거죠. 환단국의 그 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한 가르침에 이렇게 편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 유교나 불교나 편향되어 있지 않고 종합적으로 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세계관과 사관을 확립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뭐 주역을 연구했다 그러고 천문, 풍수, 지리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이게 뭐 과학적이지도 않고 뭐 미신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동양철학의 진수가 사실은 주역이고 이 천문과 이 풍수 지리를 보는 이게 동양철학의 진수이면서 이때 어떤 동양의 세계관을 이루는 학문적인 그 체계 중에 핵심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좀 더 보편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색안경이 아니라 이제 한 사건을 보더라도 입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추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복직을 하셨다가 다시 귀왕을 또 가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겪으시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50년 동안 무려 6임금을 모시게 됩니다. 충선왕부터 31대, 공민왕까지죠. 그렇게 이제 많은 임금들을 모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강화도로 다시 이제 들어가시게 돼요. 이제 관복을 벗고 야인이 되신 거죠. 그렇게 이제 강화도로 다시 들어가셔서는 그 남은 여생을 당군세기 완성에 당군세기 저술에 이제 온전히 바치시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6분의 임금을 모셨다니까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럽던 거 같아요. 그때의 시대 상황이? 담명을 하셨나? 아니죠. 그때는 원의 간섭기이기 때문에 아, 원의 간섭기. 그 원의 힘에 의해서 왕이 바뀌는 등급을 했다가 또 폐유가 됐다가 그 6임금이 어떤 분이냐 하면 충선왕, 충숙왕, 충해왕, 충목왕, 충정왕, 공민왕 이렇게 해서 6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는 원나라가 가장 강성하면서 공민왕 때는 이제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약해질 때죠. 그렇지만은 충선왕부터 충목왕, 충중왕 이 사이에는 그래도 여전히 원나라의 힘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었고 그리고 친원파들이 고려를 원나라 하나의 성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했던 그런 시이고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이제 충숙왕이 왕위에 올라왔는데 이 왕로를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충해왕이죠. 충해왕의 양유를 해요. 너, 네가 왕을 다스려라. 그리고 그런데 충해왕이도? 충해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충숙왕이 왕유를 물려주고 나서 보니까 충해왕이 너무 방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왕로를 제대로 못하네 하고 다시 뺏어버려요. 폐유를 시켜버린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 그만하고 내가 다시 할 거야. 그래서 다시 충숙왕이 다시 올라요. 그 자리를. 그래서 충숙왕이 죽고 나서 다시 충해왕이 다시 왕위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왕권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대로 보면 숙해, 숙해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아, 충숙왕, 충해왕, 충숙왕, 충해왕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또 원나라 정세도 복잡하게 흘러가고 그리고 국제정세도 복잡하게 흘러가고 그런 어지러운 시기라는 얘기죠. 이 시기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함 선생께서 이 당군 세기 저수를 하시게 되기 전에 결의를 하신 게 있으세요. 삼국지에 보면 도원결의 이런 게 이제 딱 나오잖아요. 이함 선생께서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 그게 바로 천보산에서 1년간 머무리시게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명과 범장이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명과 범장을 만나셔서 한민족사 회복을 위한 사서 지피를 서로 결의를 하십니다. 동지를 만나신 거네요. 그래서 각자 다 사서를 지피를 하게 되세요. 이함 선생께서는 당군 세기를 지피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백진훈까지 지피를 하시게 되고 범장 선생은 북부여기를 그리고 이명 선생은 진력유기라는 사서를 지피를 하시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세 분이 이제 딱 결의를 하시고 하실 때 한 분으로부터 고서적을 나누어 받았다. 그분이 바로 소전거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전거사가 굉장히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의 그 배우의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분도 안암노 도승처럼 원래부터 내려오던 그런 신교문화 원래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고유 문화의 정통한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명 범장이라는 두 분과 함께 결의를 하시고 단군 세기를 지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군 세기에 나와 있는 이 서문이 정말 망고의 명문이라고 그래요. 이 명문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본 내용을 살펴볼 때 확인을 하시면서 얼마나 멋진 문장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죠. 북부여기를 지으신 범장. 범장 전문가 박 씨님. 네. 북부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의 미싱 링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고리가 바로 북부여기인데 이 북부여기를 지으신 분이 바로 범장이라는 분입니다. 고려말에 금성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금성은 현재로서는 전남 나주예요.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신 이 범장 선생은 고려말 충신으로 알려진 정몽주의 제자라고도 합니다. 혼은 보계라고 해서 보계거사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범장 선생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그의 관직 생활이 전부인데요. 이 범장은 공민왕 1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덕령 부윤에 이어 낭사의 수장인 간이 대부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35년에는 천보산에서 좀 전에 이암 선생 그리고 이명 그리고 이 두 분과 함께 소전거사로부터 비서를 전수받았습니다. 비서를 전수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더 지나서 뒤늦게 관직에 또 발을 들인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낭사라고 하는 것은 고려의 핵심 관청인 중소문화성에 속한 관리로서 임금에게 건의와 충원을 드리는 직책이었다고 해요. 낭사의 수장, 간위대부. 낭사 중에서도 최고위가 바로 간위대부인데 임금의 처사에 대해서 간언하고 이미 내린 조칙이라도 부당하면 되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해박해야 되고 또 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범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직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고려의 구군이 이제 다 하고 나서 범장은 이 사관의 뜻을 꺾고 벼슬에서 물러나서 뜻을 같이하는 70여 명과 함께 만수산 두문동에 은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두문동 70인이다. 그렇네요. 보통 이렇게 두문분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문동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는 그 것이 바로 이 두문동인데요. 이 두문동에 들어가서 은거를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학문에 몰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범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북부여기를 지으신 건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젊은 시절 1335년 이때 이함 선생 이명 선생과 함께 소전 거사로부터 고소를 전수받고 이때에 뭐냐면은 이제 국호만 살아있는 이 주권을 상실한 이 고려의 현실을 통탄하면서 반드시 한민족사를 되찾을 것을 결의한 이 사건에 의해서 이 북부여기가 이제 범장에 의해서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범장이란 분이 이 간이 대부 임금에게 간언하고 이제 요새 말로 입바른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분의 성품을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으신 북부여기가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사의 한민족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이렇게 풀어주고 또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중요한 사료로 남아서 지금까지 연결이 됐죠. 그러면서 환당국이 이제 네 번째 북부여기 편을 지으신 범장 선생님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 위서론자들이 많이 이제 환당국을 갖다가 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유리 선생이 그 배달의 숙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범장 배달의 숙분을 보게 되면은 그 범장 선생의 호가 휴에로 되어 있어요. 휴에. 휴. 휴. 휴에. 휴자. 휴에. 휴에 거사라고. 휴에 거사라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직접 범 씨의 그쪽 가서 문 좀 가가지고 족보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 보게로 나오는 거예요. 아. 중국 측 이제 그 문헌에도 보면 보게의 실기를 썼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도 휴해가 아니라 보게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유리 선생이 조작을 했다면은 이 범장 선생의 호도 정확하게 이 보게로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유리 선생도 잘 몰랐기 때문에 휴에를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계현수 선생도 보게 선생의 호를 잘 몰랐고 확인할 수가 없었고 이유리 선생이 조작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을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위소론자들은 이 복자와 휴자를 헷갈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미스러운 얘기 하시네요. 아.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이 이유리 선생이 뭔가를 보고 썼다라면은 정확하게 족보를 보고 썼으면은 분명히 보게라고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휴해라고 썼단 말이죠. 지금 남아있는 환당국에는 휴해라고 돼 있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는 그걸 확인해가지고 보게로 이제 그 얘기를 하지만은 원래는 그 원본에는 휴해로 돼 있었다는 거죠. 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일부러 각색하거나 왜곡하지 않은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몰랐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책을 낸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태백일사를 지으신 이맥 선생입니다. 이분의 호가 참 의미심장한데요. 일십당 이맥 선생입니다. 이맥 선생의 전문가 박신 네. 갑자기 저를 호명하시니까. 네. 이맥 선생은 아시겠지만 행촌이암 선생의 현손입니다. 현손이고요. 사대손. 네. 사대손이고 호는 일십당이고요. 1474년 성종 때 진사시에 합격을 하고 학문에 힘쓰다가 이제 연산군 때 연산군 때 44세가 되던 해에 이제 식년시에 급제를 합니다. 뭐 이런 걸 쭉 이렇게 살아온 내용이고요. 그 후에 이제 성균관 전적 등 여러 관직을 거쳐서 사헌부 장령에 이르렀는데 이때 연산군의 총애를 받은 장록수가 있어요. 아하. 네. 장록수. 드라마 장록수. 장록수가 연산군의 총애를 믿고 분해 넘치게 재물을 탐하고 사치를 일삼으니까 여러 차례 탄핵 상소를 올립니다. 아 이맥 선생께서 탄핵 상소를 올리니까 장록수를 탄핵하라. 네. 탄핵했겠습니까? 안 됐죠. 오히려 탄핵 당했죠. 그래서 50세가 되던 1504년에 충청도 괴산에 유배되었습니다. 아 대책이 당하셨네. 자 이때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맥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근신해야 할 처지였기에 아주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먼 곳에서 집안에 간직하고 있던 책상자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 안에 담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역사책 그리고 귀양살이 하기 이전에 노인들에게 들은 역사 이야기 이런 걸 기록한 문서들을 살피면서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괴산으로 유배를 가시면서 집안에 있는 그 책상자를 갖고 가셨구만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1506년에 중종반정이 일어나서 그때 다시 대사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또 다른 걸로 이제 직책이 또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66세가 되던 1520년에 이맥은 실록을 기록하는 찬수관이 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하죠. 실록을 기록하는 찬수관이 되었다. 이 찬수관이라는 직책은 이맥에게 일생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뭐가 있었냐면 수서령이 있었잖아요. 세조, 예종, 성종 약 50년 동안에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우리 사서들을 이렇게 수거를 했는데요. 그거를 궁궐 안에다 감춥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이 바로 이맥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맥 선생은 그 금서들을 이렇게 보고서 알게 된 사실 그리고 귀양 시절에 정리해 둔 글들을 합쳐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냅니다. 그게 바로 태백일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발간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중국의 사대주의를 하고 있던 조선의 악습 그리고 성리학에 위배되는 학설 이런 것들을 용납 못하는 그런 세태 때문에 이 책을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사라는 거거든요. 일사라고 하는 건 비밀리에 숨겨둔다는 거죠. 그래서 태백일사는 책을 세상에 내놓지 않고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문중에 고송희 씨 문중에서 이렇게 집안에 간직하고 있는 사서가 되는 거죠. 일자가 이게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 일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그래서 이 책이 나중에 이제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바로 그 이기선생 판단고기를 이제 감수하신 분이었죠. 네. 그분이 이 태백일사를 가지고 계심으로 해가지고 이 판단고기의 60% 정도에 해당되는 분량 이 태백일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따져도 굉장히 늦게 이렇게 관직에 들어가셨는데 44세 같으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 된다고 해도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44세 때 공직에 들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찬수관 그런데 그 찬수관을 하시기 전에 대사관에 임맹이 되셨잖아요. 대사관을 찾아보니까 이 대사관이라는 직책도 정말 명철한 사람이 아니면 임명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임핵선생 또한 그러한 비범함을 갖고 계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단고기가 삼성기 전 상편, 삼성기 전 하편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 다섯 편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순서대로 안암노, 원동중, 이암, 범장, 이맥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그런 경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권의 책들이 편찬되고 발간되는 맥락, 경위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네. 그 다섯 권을 한 권으로 묶어서 환단고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상에 내놓으신 분이 계연수 선생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역사에서 소실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극적으로 환단고기가 등장하는 과정을 한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계연수 선생님께서는 이 다섯 권을 어떻게 이제 내가 받게 되었냐 그런 이제 다섯 권의 출처에 대해서 또 명백하게 이제 기록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환단고기의 범례 부분을 보면은 이 다섯 권을 내가 어떻게 얻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기술을 하셨는데요. 먼저 삼성기상 같은 경우에는 계연수 선생님 집 안에서 집에서 내려오던 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이제 삼성기상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삼성기하 같은 경우에는 백관묵 진사를 통해서 내가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연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평안도 선천 출생이시고 백관묵 선생은 선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태천에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백관묵 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로 이름이 굉장히 높은 집안이어서 소장하고 있던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관묵 선생을 통해서는 삼성기하뿐만이 아니라 단군 세기를 또 얻게 되십니다. 근데 이 단군 세기를 또 한 분에게서 추가로 더 얻게 되세요. 붙은 책을. 네. 그분이 바로 이형식 선생님이신데요. 이형식 진사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이유립 선생님이 태어나셨던 삭주 출신이십니다. 삭주, 태천, 선천 모두 이제 평안도에 있는 곳인데 이형식 진사를 통해서 이제 단군 세기를 얻었는데 그러면 단군 세기는 두 분을 통해서 얻었잖아요. 그렇네요. 네. 백관묵 진사와 이형식 진사를 통해서 두 권을 얻었는데 놀랍게도 이 두 권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똑같았다. 네.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라고 이제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역이 같은 경우는 이형식 진사에게서 또 한 권을 이제 더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태백일사죠. 태백일사는 계연수 선생의 스승이시이기도 하고 환당고기를 감수해 주셨던 해악이기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받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안을 통해서 이렇게 소장되어서 이제 내려오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받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민족사의 그 상고사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당대 최고 지성들이 쓴 그 다섯 권이 환당고기라는 이름으로 1911년에 계연수 선생님께서 발간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경위를 통해서 환당고기라는 책으로 한 권으로 이렇게 묶게 되는데 이 환당고기 속에는 한민족의 3대 경전 중에 두 가지가 다 실려있다고 하죠? 원문은 원문 자체는 천부경 3일 신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3대 경전을 모두 언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한 가지가 뭔가요? 한 가지가 뭐냐면 참정개경이라고 하는데요. 법내에서도 이제 이 천부경 3일 신고를 이제 언급을 해요. 계연수 선생님께서 천부경 3일 신고 이 두 전문이 모두 여기에 실려있으니 이것은 실로 낭가의 대학 중용과 같은 것이다. 낭가의 대학 중용이다. 우리가 유학을 이제 진입해 들어가는 문이 대학이고 또 유학의 그 학문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통로가 이제 중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이 낭도들, 그 시대의 이제 인재들의 모임이면서 역사를 이끌어온 주체들의 그런 대학 중용과도 같은 것이 천부경과 3일 신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참정개경은 이제 이 환당국이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전문을 싣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연수 선생님께서 이런 이제 표현을 쓰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법내에 쓰여 있죠. 손발이 절로 춤추며 흥겨워 외치고 싶고 기뻐서 미칠 듯 하도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 환당국이가. 환당국이 나왔으니까. 네. 이 환당국이가 세상에 나갈 생각을 하니 손발이 절로 춤을 춘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난세에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다시 부응시킬 환당국이가 나가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신 건데 그 어떤 가르침이 들어있냐. 바로 태백진교가 들어있다. 태백진교. 태백진교. 이게 뭐냐면 동방의 그런 이제 참된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진자에 가르칠 교자를 썼는데 동방에 본래부터 있었던 그런 참된 가르침이 다시금 이렇게 부응하게 되니. 이것을 다시금 그 기틀을 바로 세우게 되니. 어찌 춤추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동방의 새로운 희망이 떠오른다. 동방을 다시 이제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을 여과 없이 이렇게 표출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환당국이는 한민족의 국한된 사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자아 인간지 발견 주성이 대하야며. 이건 뭐냐면 자아, 나의 주체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족, 민족문화의 이념을 표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세계인류가 모순 대립을 지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환당국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당국이는 단순히 한민족의 그런 역사만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서로 공존하게 하는 그런 인형과 정신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예를 들면 실록처럼 1년에 누가 있었고 2년에 누가 죽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뿐 아니라 이 환당국이라는 한 채 책을 보면 이 속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정신문화, 철학, 우주관, 신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전부 총체적으로 녹아져 이 환당국이라는 책 속에 들어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춤출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환당국이를 읽어보면 사실 좀 역사서가 조금 지겨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 나열을 하다 보면. 그런데 환당국이를 이렇게 읽다 보면 소위 말하는 이렇게 참 감동을 주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한 3페이지 읽어봤는데. 3페이지 읽어본 건 너무 말을 잘하는데. 너무 많이 알아. 확실히 잘한다. 3번 읽어보셨겠죠. 아니에요. 나중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환당국이를 잘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계은수 선생님의 이 적나라한 심정이 저희들한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백진교라는 수로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죠? 그러니까 이 이유립 선생이 단학회 이름을 단단학회로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강화도에 지금 개천각을 세우고. 개천각? 그러면서 3월 16일하고 음력 3월 16일하고 음력 10월 3일 개천절에 참성단에서 천재진행을 주관해버렸었어요. 그래서 위서로운 자아들은 종교단체 그러니까 이유립이 종교의를 갖다가 종교의림이 태백진교다. 그러니까 종교교주다 이렇게 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립 선생은 한 번도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이 태백진교라는 것은 자아 그러니까 자아를 밝히는 가르침이다. 가르침이기도 하면서 자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믿는 그런 종교이지 어떤 특정한 교위를 갖추고 이렇게 교주가 있어가지고 그런 조직을 갖춘 교단이 아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태백진교라는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된 시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화 어떤 책을 갖춘 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맥 선생께서 태백일사를 지으셨잖아요. 그때 이제 정사에서 빠진 태백의 역사라는 뜻으로 태백일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정사에서 빠진 태백의 역사라는 것이 이 태백이라는 이 수로 자체가 우리 한민족을 지칭하는 또 다른 수로입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 밝을 그러니까 이 신백자는 밝다. 크게 밝다. 크게 밝은 정신. 그러니까 환당고기를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에 흐르는 정신이라는 것은 광명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미하고 그 광명이 결국은 홍기인간사상하고 통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꽉 차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백두산도 태백산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꼭 이 태백을 어떤 혈통적인 어떤 민족으로 지칭할 게 아니라 광명사상의 표현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환당고기 다섯 편에 대한 저자분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삼종사서로 보는 우리나라의 한민족 역사 이 주제와 같이 이 삼국유사와 환당고기 이 두 책을 같이 비교해보면서 삼고사를 한번 복원해보는 그런 시간은 2부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살펴봅시다. 감사합니다.